자 멜츠 일단은 6월달에도 여러가지 신사품이 나왔는데 역시 아 좀 제 사진이 너무 크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멜츠 어 일단은 5105 요즘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신사품이 출시가 되는데 유병자 보험 중에 인수조건이 좋고 보험료가 저렴한 뭐 31010 3105 5105 요런 상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다 보니까 헷갈린거 충분히 알아요 하지만 저 보험안과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5105에요 5년 고지형보다 30% 이상 저렴하구요 슈퍼 페이백 그래서 간병비 200만 그래서 200만 사용해도 100만원 페이백이 되기 때문에 요러한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자 7월달 건강한 오테노 보험이 8일날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자 건강고지 할인형 오테노죠 그전에는 5년 고지형 했다가 10년 고지형으로 근데 솔직히 5년에 입원 수술도 쉽지가 않지만 10년에 고지형도 매우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매우 저렴하지만 과연 이 정도로 이렇게 가입이 가능한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5105 그래서 어른이 15세부터 40세까지 성인 같은 경우도 5105 41세에서 60세까지 그 다음에 3105죠 유병자 15세부터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7대 나빈면제 그전에는 암 내열과 허혈성만 나빈면제 되었다가 지금은 양성 내중량 그리고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 그리고 상해 질병 후장애 50%시에 나빈면제가 되었는데요 플러스 알파로 헉 대박 87종에 대해서 나빈면제가 추가로 확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되게 쇼킹하네요 자 슈퍼페이백이에요 간병비용 지원인데요 200만원이 신설이 되었어요 200만원 사용시에 50% 자 간병인은 내가 2주 사용했는데 200만원 썼어요 그러면 100만원이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타산은 500만원부터 시작이 되지만 일단은 200만원 쓰면 100만원 지급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매우 큰 장점이 있더라 이렇게 설명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슈퍼통합본이에요 원발암, 전이암, 구분없이 30종 통화암, 자궁경부안도 1억까지 아주 높게 보장을 해주네요 거기다가 C77, 78, 79, 80 보장이 되는 전이암까지 그리고 자궁체부암 1억까지 계속 묻고 떠보러 갈게요 총 2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슈퍼신단보예요 고고당 진단비 2번일당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고혈압 50만원 네 보장이 되고요 고지혈 50만원 이건 좀 적응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에 주력은 아니고 다른 거 가입할 때 같이 추가적으로 넣으셔라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당뇨 200만원 당화율 섹소 6.5가 아니네요 7.0을 좀 보상받기 쉽지가 않은데 일단은 당뇨 진단비 200만원도 탑재가 되었고요 그리고 2인시부터 3인시까지 10만원 낮에 병동 30만원 이런 부분들도 추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요즘에는 1회부터 신상품이 나오지 않고요 2주차나 3주차부터 신상품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슈퍼신상품 미친신상품이 출시가 되었다 5105가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일단은 건강하면 최대 5번까지 무사고 전환 그래서 5년 고지형 가입했다가 무사고 보험금 청구 안 했어요 6년 고지형 7년 8년 9년 10년 봉당 봉당 돌을 던지자 10년 고지형으로 약 30% 정도 저렴하게 유리한 6년부터 10년까지 알리의무 알리의무가 2번 수술이지만 타사도 2번 수술 똑같아요 하지만 중대한이 빠졌기 때문에 타사는 중대한이 있죠 그래서 안내심 중대한 없이 2번 수술만 아니면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10년까지 솔직히 중대한 걸리면 2번이나 수술 둘 중에 하나 하잖아요 근데 중대한 이런 고지상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간병인 페이백 구간 신설이 새로 출시가 되었어요 간병인 비용 200만원 가입시에 100만원 페이백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건 매우 큰 장점이 있네요 특히 고관절 탈구로 이준입원했어요 간병인은 불었는데 200만원 사용했다 그러면 200만원 사용시에 100만원 지급을 해준다는 겁니다 타사는 500만원 구간이기 때문에 보장 자체가 안되죠 그래서 15만원 간병인 사용일당도 나오고 또 100만원까지 같이 플러스 알바로 나오기 때문에 단독 가입도 가능해요 타사는 세트 가입인데 이러한 부분들도 매우 큰 장점이 있더라 이렇게 설명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병인 페이백 일단은 간병인 비용 지원이에요 그래서 상해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면 간병인 유안병원 제외된 사용 금액이 구간에 따라 다시 환급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원하는 구간만 선택이 선택 가입이 가능하구요 간병인 비용 50% 페이백 더 다양해진 선택 구간 타사는 500만원 써야 뭐 200만원 100만원 이렇게 준다고 했지만 200만원 쓰면 200만원에서 300만 썼다 100만원 주고 300에서 500만원 썼다 150만원 500 이상 썼다 250만원 이런 식으로 50% 이상 페이백을 해주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더라 이렇게 설명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자 어 여기서 보시면 8일날 슈퍼 신상품이 출시가 되는데요 포인트 납입면제 도 있어요 그 전에는 7대 납입면제 물론 거의 웬만한 보험회사들이 7대 납입면제가 되죠 자 7대 납입면제가 되는데 메르츠에서는 87종이 추가로 더 납입면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일까요 이제는 중증 아니어도 납입면제가 가능해요 통합 포인트 샵산 10점 납입면제에요 그래서 유사함 이런건 진단받으면 5점 7호 받으면 3점 그래서 10점만 받으면 무조건 납입면제가 된다 부정맥 받으면 진단은 3점 7호는 3점 이런 식으로 해서 납입면제가 가능하더라 좀 헷갈리게 나왔네요 자 포인트 납입면제에요 디코드 플러스 I49 받으면 납입면제가 되죠 유방 D50이죠 제자리함 그러면 진단은 5점 2번 7호는 3점 합이 8점이잖아요 여기서 심장질환 I49 3점이라고 했으니까 합산 11점 10점 이상이면 납입면제가 되다 보니까 납입면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40세도 경증질환 납입면제가 가능하다 타사는 아예 납입면제가 안된다는 거죠 자 또또암이에요 그전에는 원발암만 있으신 분들 억울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전이암 다 보장이 일단은 원발전이 구분없이 30종 통화암으로 납입면제가 되더라 그래서 그전에 또또암 가입하신 분들은 원발암만 되기 때문에 전이암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같이 준비하시면 대박일 것 같습니다 자 최초 원발 자궁경부암의 진단실 1억이 납입면제가 가능해요 그리고 전이 자궁체 전이암 난소 전이암 각각 또또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총 3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암도 첫날부터 바로 보장이에요 암 진단비 멜치는 면책 감액이 없죠 타사는 90일 1년 미만시에 있어요 암내신 메리츠가 사모호 보험에서 6월달에 출시가 되면서 일단 면책 감액기한이 없는데요 무감액 면책 플랜이 한도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타사는 면책 90일 1년 미만시에 50% 요런 부분들이 있지만 메리츠는 진단비나 표적 항암 암 주요 치료비 내열과 허혈성 수수비 내열과 허혈성 한정특내 혈정용의 치료비 간병인 사용 이 모두가 면책 감액 없이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암 주요 치료비 면책 없고요 타사보다 20%가 더 싸요 가입 후 60일 만에 남소암 진단 후에 항암치료 받았어요 매일 치료 가입했더니 100% 보장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면책 없이 진단비 내열관 허혈성 치료비 면책 감액 없이 보험료도 4만원대 타사는 면책도 있고 1년 미만씩 감액도 있는데 그럼 애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훨씬 더 비싸다는 거 암 주요 치료비도 감액 없어요 5년간 쭉 보장을 받을 수가 있죠 가입 예시에요 가입 6개월 만에 위험 진단받았어요 근데 타사는 5년간 계속 50% 감액이지만 면책는 계속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1년 미만시에는 50%만 되는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처음에 50%만 받으면 계속 치료시에 50%만 지급이 돼요 하지만 메르츠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감액 기한이 없으니까 처음에 100% 받으면 5년까지 쭉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암 주요 치료비 종합병원 암 주요 치료비 원 뇌 처방 보상 원 뇌 처방 다 됐는데 이건 왜 갑자기 끄집어내요 자 간편 3105에요 딱 한 가지만 물어봐요 5년 이내 암과 강경화 암과 간만 아니면 모두 다 인수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보험료는 3105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상피내암 수술력 간암 입원형 이런 거 있어도 암 암 주요 치료비 항암방사선 부담보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 암 3105 보험 그래서 특정 소외감 이런 통화암보험이랑 암 주요 치료비 진단비까지 모두 다 넣어도 50세 남성 기준으로 20년나 20년 갱신형으로 해서 3만원 2만원대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 간편 3105 표준형보다 훨씬 더 저렴한 3105 간병인과 페이백까지 간병인은 3하 2처에서 또 7월달에 7,8%가 인하가 되었어요 근데 인하가 되었다는 게 그냥 보험료가 인하가 된 게 아니고 3105에 충족이 돼야 보험료가 인하가 된 거고요 그리고 간병인 사유일당 보험료도 3105로 하면 보험료가 저렴해졌고 페이백도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해졌어요 보험료 차이 그래서 3105로 그리고 1인시만 가입이 됐다가 2인시 3인시 5천원으로 단 5천원 스타벅스 커피가 한 잔으로 1인시 2인시 3인시 2번일당 준비가 가능하다는 거죠 2인시 같은 경우는 60만원 나오고 2인시 3인실도 10만원 그래서 1인실만 있었을 때는 좀 다소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하지만 2인시 3인시도 출시가 되다 보니까 최저 보험료 5천원 더해서 저렴하게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성질환 고고당 그래서 고혈압 350 그래서 고혈압 50과 중증증 고혈압 100만원 중증 200만원 이렇게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지혈 350 약간 좀 말을 꼬여놨죠 고지혈 중 등 중 이상 고지혈증 그리고 중증 고지혈증 당뇨도 당황색 7.0 9.0 11.0 이거는 사기죠 왜냐 6.5도 받기 힘든데 6.5도 아니고 7.0이야 또 9.0 11.0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이거는 완전히 족구절단 정말로 당황색 정말 9.0 11.0이면 이거는 진짜 이거 이건 쓰레기 특약입니다 이렇게 맞는 건 정말 눈속임이에요 자 직장인 필수 눈보험이죠 장시간 PC나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눈 다래끼 백내장 결마겸 안검하수 이 모두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특히 백내장 같은 경우는 요즘에 손해율이 워낙 높은데요 실손몸에서도 안 나오고 세월에 장사가 없잖아요 백내장 진단받으면 수수비가 아니고 진단비가 320만원 이런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갱신형이긴 하지만 그래도 보험료가 1,2만원대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50대의 추천 노인성 3대 안과 질환이에요 3대의 눈 진단비 백내장 농내장 황반병성 눈 검사비 5만원씩 나오고요 눈 치료비도 최대 115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보험료도 이 모든거 다 넣어도 2만원대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거 자 이제 7월달에 본격적으로 이제 휴가철이에요 7월달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 운전 조심하시고 운전자 보험 점검 7,8월달에 발생 건수 최고죠 정체로 인한 졸음운전 염자로 33만원 골저로 80만원 이 모든거 넣어도 역시 2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자 운전자 상해 종합보험이에요 장마철 피해 준비부터 화재까지 주택 종합보장 그래서 태풍우 누수 화재까지 이 모두가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저렴 보험료가 만원이면 끝납니다 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자 7월 8일날 신남보가 나오는데요 고혈압 고지혈 당뇨 진단비가 나오고 상급병원 종합병원 2,3인실 10만원 1인실 60만원 그대로 있습니다 요런식으로 가입하면 좋을거 같고 더 강력해진 또또함 전의된 도착지암까지 최종 30회까지 중증이라면 한 번 더 유사암 사기 진단비까지 원발 전의 재발 잔여까지 유사암 재진단비까지 그리고 6시간 있으면 종합병원과 납병도 입원했을때 30만원까지 나오기 때문에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진단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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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진단비 2,3 의 응원 lor 300 000원까지 sal요 2 3 V 개인 고